신한은행 제 근처까지 왔다라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진짜 바로 옆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퇴근길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진짜로 마스크 좀 더 견고하게 저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견고하게 좀 다잡아 매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곤용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퇴근하고 되게 덥네요. 여의도에 있을 때가 좋았죠 방송 출연에는 그렇죠? 남대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30분에 주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숨 좀 이렇게 좀 쉬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한두 번 뵀습니다 12월에는 FMC가 마지막 FMC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본격적인 판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통상 미국도 369, 12가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12가 중요합니까? 특별히 12의 방점을 둔다라기보다는요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특히 이제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통화정책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5년도 12월에 2015년도 12월에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거의 9년 만에 금리 인상이 났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16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는 그때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통화정책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있었던 그런 때가 이제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되게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99년도 12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99년도 보면 Y2K라고 아마 기억이 나신 거예요 저런 대응도 있었거든요 아우 그거 난리였어요 Y2K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패드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좀 쟁여놓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 시장에 자금을 좀 주입한 적이 있었고요 레포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니까 아마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12월 달에도 레포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레포 시장 쪽에다가 자금을 좀 많이 넣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12월 달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2월 달에 통화정책의 변화가 생각보다 좀 많았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간 이제 숨을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으십니까 혹시 방송 중에 죄송한데 혹시 되면 물 좀 한 잔 따로 물 좀 더 드려요 아까 한 잔 더 드렸는데 어쨌든 한 잔 더 드리시고요 그런데 부부장님 이게 요즘 자산 시장이 진짜 전체적으로 진짜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자산을 우리가 오늘 한 시간 안쪽에 시간인데 이걸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 자산으로 금, 왜냐하면 금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변화의 조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의 방향성의 변화는 금 그거 자체보다도 다른 자산의 시그날로서 오건영 부부장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라서 금의 부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힌트가 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금이 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진하냐 사실 이제 하락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산들이 뜨겁게 달궈지는데 금이 좀 이렇게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슈 제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제 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금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부진한지를 좀 생각해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쓰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금이라는 자산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볼 때 제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간간히 드린 이유가 매크로에 연동화되는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 되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성장하고 금리라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장이라는 게 세게 나오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냐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솔직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보다도 자본 차익을 더 많이 기대를 하시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당 수익을 한번 기대한다고 해보죠 성장의 과실을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나눠 먹는 게 주식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러면 여기서 이자 소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금은 실제로 이 금이라는 자산은 노란색 돌덩인데 갖고 있다고 해서 배당을 주거나 이자를 주거나 전혀 그러질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금이 굉장히 힘들어지냐면 시장에서 성장에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 주식에 대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고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는 금보다 다른 채권 자산들이 매력이 있을 때 기초안전자산이라면 이때 금이 굉장히 심겨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 최근에 시장을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백신 스토리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 스토리가 되게 크다고 보는데요 이 백신 스토리가 저도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거죠 저는 백신을 딱 보면 성장이 나오는 거나 직관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US의 성장하고요 넌 US의 성장이라는 걸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넌 US 중에서도 특히 이머징 시장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다음에 타격을 둘 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머징 시장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라는 것은 실제로 인도하고 한국하고 교역을 하더라도 달러로 주고받아요 루피아랑 원화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달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탄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갖다 들이붙는다 양적 하나 같은 걸 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만약에 수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을 마구 늘리게 되면 그 통화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통화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공급을 상당 수준 늘려도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타격은 받았지만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의 여력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실제 양쪽 하나 이 정도로 많이 한 나라는 실제로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선진국 통화를 쓰는 나라들만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이머진 국가들 같은 경우 그렇게 썼다면 큰일 나죠 눈치 엄청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머진 국가들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머진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저거 갚을 수 있을까 이머진 국가들은 옛날부터 도산했었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99년, 2001년, 2003년 주기적으로 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머진 국가가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도망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뿌렸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뿌렸는데 돈이 나가버리는 거죠 해외로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라는 게 사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 정책을 쓰면 되잖아 금리 낮추거나 돈을 찍어뿌리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패스워를 사가지고 아르헨티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헨티나가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패스워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패스워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야죠 그럼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정책 쓴다 금리 인하한다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머징 국가들은 이런 게 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 재정 정책 쓰면 자본 유출 금리 인하하면 자본 유출 이렇게 되면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개발하셨나 봐요 네 그런가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예 저도 그냥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채팅방에 알겠어요 잠시 시간이 남아서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은근 귀엽다니까 아 예 근데 이제 아 무슨 말씀이죠 아 여기 여기죠 그래서 이머징은 태생적으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뭘 기다려야 되냐면 무언가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줘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백신이라는 게 탁 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크게 혜택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혜택을 받지만 미국의 성장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지만 이쪽한테는 진짜 브라보 그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백신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백신 스토리가 세 번 연속 터진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달러 약세와 이머징 통화 강세입니다 강세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비관론이 굉장히 컸는데 이머징이 갑자기 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히 쩔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현재 이 포인트인데 영원히 쩔 거야 라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근데 갑자기 성장이 나오는 거죠 백신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와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실제 성장은 깔짝 나왔는데요 실제 기대감은 우와 하고 반대로 틀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시장 쪽에 성과를 먹기 위해서 자금이 흘러들어오겠죠 달러를 팔고 이머징 통화를 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머징의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지금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해와라도 강하고 지금 남아공 통화도 강하고요 터키 이라 빼고는 전부 다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하나 볼 수 있냐면 조금 복잡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듣기 싫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뭐가 있냐면 이머징 국가들은요 태생적으로 돈이 없어요 태생적으로 원시 자본이라고 하는데 원래 시작할 때의 자본이 없다 원시 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돈을 빌려옵니다 해외에서 그럼 어디서 빌려오면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금융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보통 국제금융시장에 나가면 원화로 빌릴 수는 없죠 다 달러로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로 대출을 받겠죠 이게 그 유명하다는 달러빚입니다 달러빚을 가져오는데요 제가 해외에서 1000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1000달러를 딱 빌려오면 이 달러를 실제 국내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1달러에 지금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100달러로 바꾸겠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만원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로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늘려요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경기가 계속 좋으면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거 1년짜리 2년짜리 대출 받았는데 계속 연장해줘요 나중에 그냥 워낙에 돈이 넘치면 대출을 해준 애들이 이자라도 좀 받으려고 연락도 안하고 그냥 연장해주거든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잘 그런데 언제 문제냐면 시절이 하수성하면 문제입니다 돈 못 벌 때 시절이 하수성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연약한 국가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달러를 팔고 이 공장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사서 외환시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달러에 이게 2천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2배로 상환해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일단 상환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직 상환을 안 했죠 그 사람은 다음 달쯤에 만기가 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렸냐면 마찬가지로 100달러를 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번 달에 만기니까 난 갚아야겠네 그럼 달러를 사야겠네 해서 달러를 사러 가니까 얼마를 줘야 되냐면 2천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빚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 강세라고 쓰고 달러 강세는 이머징의 부채 증가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코로나 사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머징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머징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보니까 통화가 약세였겠죠 그러면 이머징은 경기 부양 여력도 없는 데다가 통화 약세 때문에 부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양방으로 싸다기를 맞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더블 싸다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보면 백신이 터지면 이머징이 방긋하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쓰냐면 통화 강세가 나옵니다 달러 약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엔 통화 강세는 달러 약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채 부담이 줄었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데 부채 부담이 줄면 투자를 하고 성장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소비도 늘리고 그러면 여기서 성장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성장이 늘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또 통화 강세가 일어나겠죠 이선순환에 들어옵니다 통화 강세 부채 부담 감소 성장 통화 강세 부채 부담 감소 성장 이건 몇 번씩 돌겠죠 그래서 실제로 11월 달부터 최근까지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렇게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통화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형성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백신의 스토리라는 건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걸 굉장히 크게 키워놨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백신과 지금 우리 주가의 상승, 환율의 강세 이런 것과 연관성은 그냥 체험적으로 알 것 같고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정리하니까 딱 그 시점부터 랠리였네요 이게 저도 이제 어차피 뒤에 환율 얘기가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잠시만요 이제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하락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동의하고 어떤 게 있냐면 나홀로 원화 강세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나홀로 원화 강세, 나홀로 위안화 강세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물론 옛날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커진 건 맞지만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는 수출 성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근데 원화 강세하고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냐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수출 기업들 안 좋아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동시에 N화도 강세고 달러 대비 동시에 위안화도 강세고 다른 EM, 이머징 통화도 다 같이 강세다 그러면서 달러 혼자 왕따로 약세다라고 하면 사실 원화의 강세가 상당 부분 상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만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원화 강세가 전 세계적인 통화의 강세하고 동반해서 나타났을 때는 이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올해 이제 9월달, 10월달을 보시면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유로나 N이나 이머징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화하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강세죠 근데 그 외에 있는 다른 EM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브라질 해와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달러를 싹 지우면 원화나 위안화는 EM 통화 대비 활강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러면 수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급격하게 자국의 통화가 절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네들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백신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머징 통화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동반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원화도 추가로 강세로 갈 수 있는 룸이 생겨났던 거죠 저건 그냥 글로벌리 달러 약세 글로벌 달러가 아니라 원화만 강세 이렇게 됐을 땐 그 원화의 강세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저러면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 수출기업 비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화가 강세다라는 것도 있지만 원화 강세와 함께 다른 나라 통화는 어떤가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다 보면 환율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도 되게 궁금해하시지만 원엔 환율이죠 엔화 대비 원화 환율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 경쟁자들이니까 당연히 경쟁통화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그러니까 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는 이 백신 스토리에 기반한 이머징 통화 전체적인 강세 스토리 달러 약세 스토리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같이 겹쳐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처음에 금 얘기로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세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 금이라는 애는 이자나 배당을 안 주는 애입니다 아무런 쿠폰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올라와서 배당을 주려고 하거나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금이 힘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 사이드에 대해서 뭘 말씀드리면 백신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이 뭐냐면 2번은 금리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여긴 당연히 누가 나오냐면 FED를 비롯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금리를 많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뀐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요 여기 최근에 한번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면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어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가 나왔었죠 화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주열 총재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죠 금리도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되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가격인데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는 그러면 가격이라는 건 싸지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금리가 10%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10억 대출받아서 집 산다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금리가 1%입니다 돈값이 내려왔죠 그러면 어 하면서 바로 대출받아서 겁없이 집을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소장님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거죠 어 저 대출받아서 집 사도 될까요? 금리가 낮은데 어 그러면 이제 조심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소장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금리가 영원히 낮을 거 같아 딱 얘기하시는 거죠 금리가 20%까지 또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겁이 나는 거죠 금리라는 게 막 변동한다고 하면 겁이 나서 지금 금리가 낮다고 못 받을 겁니다 대출를 그런데 갑자기 소장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죠 딱 차트를 보여주면서 봐라 20년 동안 금리는 내려오기만 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러면 제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 둘의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거나 가계부채를 늘리려는 그런 경향들 영끌이 여기서 이제 성립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금리만 갖고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금리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부채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채권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중국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한국보다도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먼저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유일한 주요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을 딱 기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전처럼 비상시에 했었던 돈 마구 뿌리기 대수만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땜을 열어서 물을 쏟아내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굉장히 좀 무서우니까 이게 중국이 이런 게 있어요 R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일짜리 대출을 좀 많이 늘려줘요 시장에다 7일로 대출을 쭉 뿌려줍니다 그럼 이제 7일로 대출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천위안을 한번 뿌려줬다고 해볼게요 7일만 쓰세요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으로 천위안을 공급해줬습니다 1년으로 공급해주면 되잖아 1년으로 공급해주면 1년 동안 묶이잖아요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줬는데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줬는데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어떡하지? 1년 기다리셔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7일이면 잠깐만 있어봐 6일 많이 써봐 이렇게 되죠 6일 안에 버블이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천위안 뿌려! 딱 뿌린 다음에 보는 거죠 간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7일 후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800위안만 뿌려요 그러면 늘어난 거 아니야? 1000위안이 대출이 상환이 되잖아요 그럼 800위안만 뿌리면 실제로는 200위안을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P 조정을 해요 주단위로 단기로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체에 윽 하는 눈물 나는 거 또 한 번 나오죠 이게 아마 최근에 나타났었던 현상입니다 애니웨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대수망관 형태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요 돈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 최근에 경계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니 페드라고 써놓고 다른 나라만 얘기해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페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페드 같은 경우도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페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12월 FOMC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FOMC가 14일 날 15일 날 15일 16일이었나? 그때 있거든요 근데 이번 FOMC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뭐? 자꾸 3천포로 빠지는 느낌인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왕 또 FOMC로 갔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기대감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를 확대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국채 매입을 갖다가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QE의 규모를 갖다가 늘려주는 겁니다 현재 매주 매달 1200억 달러만큼 돈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매달 1200억 달러만큼 돈을 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근데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주식 시장만 보면 어떻게 해요? 경기를 보셔야지 지금 코로나 사태 얼마나 위험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요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 주세요 라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기대하고 있냐면 지금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건 국채를 살 때 단기 국채도 사지만 장기 국채도 삽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 장기 국채 여러 개를 나눠서 사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2년짜리 국채 금리는요 지금 0.15% 정도입니다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무려 0.9%까지 올라왔어요 겁나게 낮은 거지만 0.6% 보다는 많이 높아졌죠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우린 싫은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단기 국채 사지 말고 장기 국채 많이 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규모를 QE에 매입 어려운 말입니다 만기를 갖다가 늘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짜리 사지 말고 10년짜리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년짜리 국채를 막 사면 10년으로 돈을 많이 빌리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떠돌나도 저한테 10년으로 빌리려고 해요 어떤 애한테 빌려주냐면 가장 금리를 낮게 부르는 애한테 빌려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시장에서 브라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주택가격이 뛰면 이거는 미국의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옵션은 QE의 규모를 늘리는 거 두 번째는 QE의 매입 만기 국채 매입 만기를 늘리는 거 굳이 세 번째는 이거는 시장에는 거의 신경도 안 쓰는데 QE의 기간을 확대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인데 몇 년도까지 그렇죠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중에서 겉만은 저 같은 쫄보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2023년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QE의 기간을 늘려주면서 그걸 특정 지어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요 그럼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 셋 중에 뭘까 사실 제일 맛있는 사탕은 A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돈 더 준다는데 두 번째는 좀 더 맛있는 사탕 규모는 똑같은데 그걸 준다고 하는 건 B도 맛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두 개 다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기대감이에요 근데 FED에서는 저는 이게 하나의 반작용인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격이 되게 뜨겁게 올라가고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최근에 FED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경계감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있을 FOMC에서는요 실제로 A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B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C를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줄지는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라는 정도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FED는요 FED가 돈을 계속 푸니 안푸니 라고 물어보시면 풀 겁니다 단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단 조금 덜하게 풀 것 같아요 보루수적으로 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잖아요 그럼 시장이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더욱더 기대를 푸러악푸러 키워가는 거죠 그럼 다음번엔 더 주겠네 더 주겠네 진짜 더 주겠다고 바라니까 더 주죠 그럼 계속 꿈을 키워가는 보이지비 앰비시어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보이지비 앰비시어스 그래서 실제로 FED에서는요 실제로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는요 금리의 상승 요인인 거죠 돈이 넘치면 금리는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갈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뿌려주면 많이 뿌려줄 줄 알고 금리를 밑으로 찍어 눌렀다가 어 이만큼 왜 안 주니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성장 스토리가 나왔죠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위로 한번 연결해보면 성장이 나왔고 금리가 나왔죠 그럼 누가 오냐면 여기 금이 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저도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대한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자산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금의 대체제 그 금의 대체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디지털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죠 되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2018년도에도 그 얘기가 되게 유명했었죠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권력자가 화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민간이 지배를 민간이 화폐를 지배하는 민주적인 화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얘네가 탄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만하게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서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화폐가 타락했을 때 종이화폐가 타락할 때 비트코인이 뛴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내로티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화폐라든지 이런 게 이런 화폐 같은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제 엑스터넬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외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화폐는 언제 가치를 많이 갖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이 써줄 때 화폐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콘테스트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자 2등 오거냐고 해서 와 하고 뛰어나갔죠 그래서 30만 원 줍니다 해서 딱 나가서 30만 원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딱 주셨는데 구두상품권이 주신 거죠 아 마음 상하지 그렇죠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아 왜냐하면 구두상품권은 그 30만 원을 제가 원하는 구두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마트 가서 30만 원 구두상품권 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폐라는 거는 실제로 현금을 받았으면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류가 있는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면 뭐가 되냐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저 명동 앞에 가면 구두가게 보면 롯데백화점 거하고 또 에스쿠하이어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할인율도 그렇죠 그렇죠 금강 것도 다르고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예전에 좀 해봤지 실제로 이제 딱 근데 또 주시는데 갑자기 달러를 주시거나 금을 주시면 이렇게 되죠 금은 일단 보면 일단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통화를 주셨다 30만 원 상당에 이런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모임이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화폐 외부성 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늘어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허용해 준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비자에서도 보니까 포인트를 그걸로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꽤 큰 금융기관들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뭘 건드려 버리냐면 이 화폐의 외부성 외부성 그렇습니다 화폐가 널리 쓰인다 이런 걸 건드리게 되니까요 디지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다가 화폐로서의 외부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십스러웠지만 한 가지 이런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A는 조금 이번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금의 대체재라고 할 때 이게 A가 사실은 금의 대체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A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민주적인 화폐다라는 말이 맞다면 비트코인만 뛰면 안 되거든요 같이 뛰어야 돼요 이더리움 뛰고 다른 코인들도 다 뛰어야 되는데 유독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게 참 18년도에는 다 같이 뛰었거든요 그때는 이 스토리가 저는 그려졌었다고 그게 묘하더라고 노홍철 씨 있잖아요 노홍철 씨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요 나한테 보여줬어요 진짜로 딱 하나 파는 게 비트코인이야 그것만 올라가고 자기 이더리움 갖고는 그대로야 시안하대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의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거죠 시장은 어떤 때는 내러티브죠 스토리에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금인데 외부성으로 성장까지 하네라고 하니까 이런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해서 말씀드리면 성장형금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성장형금 이거 어디서 듣고 쓴 거예요 아니면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말인데 말도 안 들립니다만 성장형금 그냥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장주 가치주가 있잖아요 금이라는 거는 이미 자기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비트코인이라는 애는 새롭게 시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내러티브가 뭐냐면 성장하는 금이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조금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들어 올렸었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금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금의 특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장이 나오거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번 백신 스토리를 보시면은 여기서 성장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에서 우리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대한 자산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이제 대안이 존재한다 대체제가 있다라는 글쎄요 그게 팩트는 아닐 겁니다 저는 A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지만 B의 비트코인 자체의 호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버무러지면서 금 가격에 예리한 하락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금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주식 부동산 금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 설명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아이템 하나가 나옵니다 환율을 또 살짝 얘기하실 거죠 끝났습니까 잠깐 앉으세요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잠깐 계속 물을 들이키고 있는 오공용 부부장에게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시죠 잠시 전화할 말씀 들으시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 멀리 어디 가지 마시고 2부가 더 재밌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 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지는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원 3만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다이어리 정말 많이들 좋은데 기부한다고 했더니 더 많이 사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7월에 7월에 남자가 오건영 부부장이에요 7월에 7월 되면 딱 오건영 부부장이 뭐라고 써놨냐면 경제나 금융 이야기는 그냥 어렵기만 한 그들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프로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건영 이렇게 쓰고 사진을 딱 넣었단 말이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환율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그래서 금 사라고 팔라고 지금 팔아야 될 때냐 전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냥 양해를 구하고 금의 전망까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너무 잡아놓으면 또 댁에서 싫어하시고 아이들도 기다리니까 일단 저도 환율을 넘어가려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결국에는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알아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게 계속 이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대라고 한다면 가격이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백신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뭘 만들어내냐면 성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패드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뭘 만들어내냐면 금리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대안으로서 우리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갖다가 저는 디지털금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디지털고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신의 스토리 성장에 대한 스토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되게 좀 경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거죠 저기 시장에서는 이미 세 차례 백신 스토리가 딱 나온 다음에 사실상 이제 우리는 지금의 모습하고 1년 후의 모습은 사뭇 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만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 1년 후에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터널의 끝이 보인다 터널은 진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딱 처음 터졌을 때 버넨키의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는 과거에 이거는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눈보라와 닮아있다 눈보라와 닮아있다는 말씀 드렸죠 금융위기는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더라도 죽은 애들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눈보라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눈보라는 뭐냐면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잠시 일을 멈추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빚이 없으면 계속 숨어 있으면 되는데 빚이 있으면 빚쟁이들이 날라다니잖아요 와가지고 막 때리니까 망하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이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 빚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그때 브릿지런 같은 거 가교 역할을 해주는 돈을 갖다 뿌려주면서 이 눈보라가 있는 동안에 적극적인 부양을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눈보라가 가시면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템포러리한 악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달 초에 코로나 딱 터진 다음에 마스크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했었던 걱정이 뭐냐면 여름에 마스크 쓰면 정말 힘들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겨울에도 쓰게 될지 지하철을 딱 타면 모두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겨울에도 쓰니까 좋더라고 따뜻하죠 따뜻하더라고 겨울에는 선생님 이게 안경이 김설이면 고통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이 눈보라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 실업이라는 게 벌어질 수가 있죠 실업자가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연구 실업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해소가 됐어요 오케이 원상복귀 다 났어 이런 거죠 네 그럼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혼수상태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1년이 딱 지난 완전 원상복귀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쌩쌩한 그 모습으로 그러면 오케이 축하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병원비는 어떡하죠 병원비는요 그대로 뭐로 남냐면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요 백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건 보건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부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2020년 내내 늘어났었던 그 부채 있죠 어마어마한 부채에 대해서는요 담보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대편에서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이 빚을 본인이 안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정부가 갚아주거나 세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제 생각에 다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백신이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장의 뒤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부채라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해외 아이비들에서도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해외 아이비들에서도요 금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망이 있냐면 금이 드디어 장기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년도, 13년도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12년도, 13년도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가 금가격이 예리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면 이게 시간이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뭐 오늘은 네 오원영 부부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시니까 이게 12년도 9월까지 경기가 쉽게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양적원화 QE3라는 걸 합니다 이 QE3를 할 때 누가 이 QE3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앨런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오 이번에 재무장관 내죠 그래서 시장이 화난 오 바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왕비둘기 근데 이분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QE3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하고 QE3가 다른 게 뭐냐면 MBS라는 걸 집중적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삽니다 옛날에는 장기국채를 사가지고 장기국채 금리를 내려가지고 장기국채하고 연동된 모기지 금리를 내리는 간접적인 타격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고 직접 사 직접 사가지고 모기지 금리를 직접 내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쪽 눌러서 저쪽 내려오는 걸 기대를 했던 건데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이제는 모르겠고 한다면 가서 확 눌러버린 거죠 하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그래서 QE3는 QE1,2보다 양적원화는 1,2보다 훨씬 쎘습니다 그래서 MBS를 사버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때 미국에 가 있었어요 2012년 말까지 미국 주택 경기 되게 안 좋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13년도 초부터요 몰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택 경기가 빠르게 돌기 시작을 해요 대형은 되게 늦게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소형 주택 경기는 되게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학가 있었구나 그때 인터뷰할 때 놀랬던 게 미국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애들이 아니죠 미국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공부했었던 집 작은 집을 샀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3년 초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빠르게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4년 동안 굉장히 절어 있었죠 그러다가 13년 초부터 드디어 성장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이 나오니까요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버넨키라는 분이었죠 버넨키 의장이 13년도 5월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출구 전략이라는 걸 말을 하게 됩니다 완전 절어버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한 끝났다 금리 올리는 사이클이 시작된다 라는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붙으면서요 금가격이 온수당 1900불까지 올랐던 게 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가요? 그러면서 2015년도 12월이죠 서두에 질문 주셨었어요 12월이 중요하냐고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리면 15년도 12월에 9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첫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 훨씬 많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금가격이 온수당 1050불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반토막 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금가격이 네 그런 다음에 금이금 다시 올라오는 스토리는 언제였냐면 19년도 6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금이 눈을 번쩍 뜨면서 19년도 6월부터 금가격이 수직으로 뜨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네 설마 지금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12년과 13년을 닮아서 장기 하락이라는 게 이 말이 맞다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얘가 중기적으로 뭘 받은 거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맞다면 금리 인상 한동안 못할 겁니다 금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도 지금 사이클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볼까요 금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반응을 해요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앙은행은 돈을 너무 많이 푸는 데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집니다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요 조금씩 조금씩 밑장을 빼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패드가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했던 게 2009년도 3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0년도 6월 달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1차 양적완화를 끝내죠 그랬더니 2010년도 9월 달부터 WDB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10년도 11월 달에 2차 양적완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11월에 양적완화해서 2011년도 6월에 끝내요 분위기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동되고 유럽 국가들이 토하면서 끝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12년도 9월 달에 3차 양적완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성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빼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빼야 될지 누구도 몰라요 자 이번에는 금리를 정확하게 0.132%만 올리면 될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올려보는 거죠 너무 많이 올려서 내려 뭐냐면 계속 조정을 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빚이 너무 크면요 0.1%의 금리 상승에도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페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올린 다음에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 볼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빠르게 시작되거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케이스를 좀 보시면 되냐면 중국 케이스를 좀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의 충격을 가장 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성장도 세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난 5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금리 인상도 아니죠 살짝 유동성 뿌렸던 것 같다 살짝 줄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어떻게 되면 회사 측이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일쯤 전인가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각 지방정부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보고를 해라 현재 너희들의 상황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괜찮은 줄 알고 살짝만 유동성을 줄였는데 시작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통화 긴축으로 간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1번과 2번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아직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3번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번과 2번을 봤을 때는 부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빚이 천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빚이 너무 많잖아요 절망적인 거지 않습니까 홍길동은 연봉이 1억입니다 돈 많이 벌죠 그런데 부럽지는 않죠 전혀 왜 빚이 천억이니까요 이 빚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홍길동이 그러면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벌어서 갚는 거죠 그런데 벌어서 갚으면 1년에 1억씩 밥도 안 먹고 출근할 때 뛰어서 출근을 해도 한 푼도 안 쓰고 살아도 천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배를 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쬐다 등따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금융기관이 쓰러져버리죠 그게 유럽 재정위기였고 리머니 쓰러지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충격도 없고 컨플릭이 가장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게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바닥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금리를 바닥에 붙여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이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금리를 바닥에 붙여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1번이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올라와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1번이지만 2번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자산을 사야 돼요 안전한 자산이 뭐가 있냐면 국채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래 그냥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이 돈이 주식이나 다른 채권으로 흘러갔을 텐데 규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미국 국채로밖에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죠 건전성 규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장기로 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한테 100년 동안 제로금리를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럼 100년 동안 열심히 갖고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종유화폐의 공급을 늘려서 종유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부채는 결국에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 분필이 천억이 되면 돈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 분필이 천억이 되면 은행에 가서 이 분필 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잘 썼다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를 계속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양적 완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요 나올 겁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 차트 미국 금가격하고요 그 다음 미국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디셈버라고 써져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금가격이 온수당 한 1800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까만 선이 금가격이고요 빨간 선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금가격이 예리하게 떨어졌던 게 12년도 13년도로 거치면서 예리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5년도 말에 딱 바닥을 찍는 게 보입니다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가격이 다시 제대로 뛰기 시작한 게 기준금리가 막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19년도 중반쯤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금가격이 계속 절다가 위로 수직으로 쓰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에 보시면 계단으로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런 사이클이라는 걸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사를 좀 넣은 게 있습니다 네 기사가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기사가 랜드퀄스라는 사람의 기사가 나오죠 랜드퀄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국채 매수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의 국채 매수라는 건 결국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가 뭐냐면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퀄스 부의장은 후보 연구소 연설에서 시장이 단독으로 국채를 소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오면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는 국채 규모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연준이 무한정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양적 완화 포레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기사 이거 하나만 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국채 수익률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진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오면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CE예요 CE는 금융 억압은 금융과 같은 부채 관리하는 대안적인 방법보다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금융 억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그만 가만 놔뒀으면 다른 데로 흘러갔을 자금이 규제를 통해가지고 국채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리는 금융 억압이라고 합니다 규제군육 규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현재 페드에서도 그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우도 그걸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성장이 쉽게 안 올라오면 계속 중간중간 결국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돈을 뿌려주면서 경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종이화폐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성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크지만 그때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해주는 건 저는 금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일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관점에서 금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중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팔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에 대한 오은용 부부장의 금의 등락에 대한 원인과 향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 주식 채권 혹은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도 곁들여서 받게 됐는데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죠? 생각 같아서는 아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잡아놓고 싶은데 우리 오은용 부부장이 집이 또 이렇게 가깝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하고 이 정도로 해야 또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여러분과 또 한 번 만나지 않겠습니다 미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이 부의 대이동에 관련해서 미리 제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오픈할 때 지금은 오픈하면 안 된대요 미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하여튼 고 축하할 무렵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연말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2만 천 분 이상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진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열강해 주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에게 문자로 채팅으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따뜻한 선배 미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 얘기한다 이거죠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